대전 횟수 52회 레전드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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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대컷불이 간다 아 저 무장조 왜 이렇게 거슬리지 아 모르겠네 쓰읍 라멘 모르겠다 와우 눈빛이 그냥 시커머구먼 아메머 갑니다 그치할라나 음 간지러워 툭 빼기샷 꺼내봐 꺼내봐 라프라스 음 약보 각인데 락불 간다 다이맥스 할라나 역시 하는구만 버텨 버텨 그렇지 와 레전드 레전드 딴딴합니다 와 거의 모기급 5번 치지 않았냐 와 레전드 아 저 라프라스 바이 귀여운 녀석 라프라스 발바닥 만지고 싶어요 킬가 킬가 턴을 빼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음 킬가로 다음에 턴을 빼고 어차피 그 기띠 있으니까 두 턴은 버티거든요 약보도 이제 없겠다 인파 인파 한번 더 쳐야겠네요 그러면 나름 유리 아 잠깐만 일단은 다이 거다이 선율을 일단 먼저 쳐야되나 아니면 번개를 먼저 쳐야되나 자 일단 이 친구 보내주고 킬가르도는 좋아 나쁘지 않아 짜이치 앤 수고했다 수고했어 지금 아마 거의 동속일건데 번개 쳐볼까 번개 치고 다이맥스 할까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 번개도 한방에 안갈라나 번개도 한방에 안갈 것 같아 느낌이 어어 왠지 벽이 너무 무서워서 아니 선율 다음에 칠래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오케이 내가 먼저 때렸다 일단 이 친구는 잘렸고 오케이 베일 없어졌고 이러면 또 이제 이길 수 있겠죠 아 괜찮아 일단 선율 칠게요 명상 뭔데 밤에 끝나면 킹대웅도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좋아요 이러면은 킹대웅도 pp를 좀 애껴놔야되나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아 이러면은 선율 pp 애껴야 돼요 이거 선율 pp 애껴고 다인스트림으로 때려야돼 그리고 마지막에 절대용도 기도메타 가야됩니다 왜 왜 필드 때문에 가자 니가 암만 해봐야 간다 간다 자 기도메타 아 제발 못해줘 그렇지 나 딴딴해 나 지금 딴딴해 아 아 짜동아 히히잉 아 나 벽 이제 끝났나 아씨 배고파 어 베일 두 번이나 남아있어요 아직 오로라 베일 두 번 더 안전해 가자 그렇지 이거지 역시 킹대웅도다 역시 킹대웅도다 좋아좋아좋아 어 이러다 마스터볼 가는거 아닌가 몰라 아 그럼 편집해야되는데 곤란하단 말이지 너트령 이번에 너트령 한번 놔볼까 아 석탄산 무조건 거다이일거 같은데 라프 선출하고 킬가 걷고 가야겠다 와 1호치다 와 1호치잖아 간지난다 아 교체를 할까요 이 친구 이 친구 교체를 할거 같긴 하거든요 왜 약점보험 때문에 아 다이맥스에서 그냥 미리 깔아놓을까 절대용도각이라고 어 근데 약간 좀 느낌 왔는데 교체할거 같거든요 그럼 절대용도가 나을수도 있어 가자 역시 넣었구요 아 물기술 받으면 스피드 육랭업이야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예스 예스 나이스 크크크크크 역시 꿀잼 역시 꿀잼 역시 킹대용도 이게 포켓몬이다 이게 랭크 배틀이다 와 레전드 아 너무 좋고 아 프리즈 드라이나 드세요 아 너무 즐겁고 교체할란가 아 볼트체인지 우와 왜이렇게 세 전기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거다이 석탄산 나오겠지 그러면 나는 일단 얼음 기술로 한 대 치고 나도 교체해야겠다 아 얘가 다이맥스를 해주면 참 좋을텐데 그러면 아예 다이맥스 턴 빼는게 되는거니까 이 친구 그냥 보내줄까 어 보내주자 그냥 주자 다이맥스 하겠지 아 지금 절대용도는 좀 아니다 그래 참자 어? 한 마리 더 있었네? 뭐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한방껏 나나? 어 나쁘지 이러면 좋아 좋죠 너무 예측을 많이 한거 아닐까 저 친구 지금 내가 스피드가 더 빨라요? 그러면 나 그럼 저거 한다? 물거푸 말이야 무조건 다이맥스 할건데 이번엔 그 증기엔진인가 증기기관인가 그것 때문에 스피드 빨라지면 곤란한데 나 포켓몬 뭐있지? 아 임파이트를 잡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 오케이 확인 아 쏘렌 오케이 좋습니다 아 이거 또 이겼네 아 아 이거 마스터볼 가면 곤란한데 아 이거 마스터볼 가면 곤란한데 아 픽시를 넣읍시다 용 저거 킹드로 킹드라도 용인가? 픽시 넣고 라프라스도 얼음 타입이니까 넣고 킹가 넣을게요 어? 저 문포스 갑니다 어? 집어넣네? 나쁘지 않아 이게 독이 독타입이라서 근데 빨리 빼야겠어요 페어리가 독이라서 도망쳐야합니다 교체하자마자 씨 뿌리기 같은거 할거 같은데 클리어 스모그 어? 이러면은 근데 이걸로 한 파컷이 날란가? 앟 앟 앟 앟 앟 앟 앟 앟 프리즈드라이로 가자 어 자만하지 말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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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만하지 말자 어 한방껏 날라나? 안나네 아 벗어보자 아 큰일났네 이거 어쩌지 버티는게 나을거같애 이거 근데 차달이 진짜 절대용도가 낮겠는데 그러니까 자만을 했었어야 됐네 아 기가 드레이는 아파요 어어 잠깐만 언제 깨냐 이러면 어 약보 터졌네 아 약보 터졌면은 그러면 다이맥스를 해야 되나? 눈 뜨자마자? 눈 뜬다는 가정하고선 이렇게 가는건 어때? 이번엔 안 깨겠지? 한번 더 하자 밤에 칸다고 해서 깨지는 않잖아 아 눈 떴네 아 다내 칸껄 야 약보 엄청나다 와 약보 엄청나다 엄청나 좋아좋아좋아 나쁘지 않아요 아 이러면은 다이맥스로 한번 깔께요 아 죽을란가 아 얘는 그냥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나 뭐뭐 있지 보내줘야겠다 그냥 보내줘야겠다 그냥 자 이 찐 킬가 꺼낼게요 아 나 킬가 없나? 픽시 아 킬가? 픽시 끊을까? 픽시 끊이자 아까 픽시 보고 도망갔으니까 얘를 내가 두 턴에 보낸다고 치자 그러면은 트릭을 쓰면은 얘가 지금 들고 있는게 뭐 스카프 이런거일텐데 이거는 트릭 안쓰는게 나을 것 같은데 나이스 빛나갔구요 아 공격력이 떨어지니까 산아 이겼어 한 대는 맞아줄게 한 대는 맞아준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픽시 친구 어 벌크업 많이 했다고 열심히 운동했다고 어허 잠깐만 내가 지금 킬 가르르니까 오케이 오케이 무난하게 이기겠구만 이거는 그러면은 트릭을 쓰는게 낫겠죠 내가 더 빠르니까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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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트릭해야지 화상 입혀놔야지 다이맥스 하겠지 뭐 내가 더 빠른거 봤겠지 쟤 누가 봐도 느려보이잖아 난 그리고 날개도 있고 내가 더 빨라야만 해 제발 다맥을 안하네? 돌격조끼 상대 풀드리리라도 상대 풀드리리라도 들고있음 레게노 미안하지만 난 다이맥스 할거라고 가즈아 3연승이다 역시 그래 해야지 이 녀석 포기하지 않는구만 야 엄청 단단하구나 이 친구 어 이거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나 공격올라갔으니까 계속 치면 어떻게 되겠지 야 왜이렇게 세 아니 다이스틸? 뭐 의미가 있나? 아니 참말로 아 그러네 다이스틸이 딜이 더 세네 바보 아 스틸 두번 쳤으면 이겼을수도 있는데 어 이겼네 어 뭐지 급소 급적급 급소에 적은 급소다 이겼네 이겼으면 됐지 뭐 이...이이었으면 됐지 뭐 좋아좌obra 주작이죠이라고 아 너무 웃기다 렘베 꿀잼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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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더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한번만 더 이기면 마스터볼 아니에요? 입틀 막 저 입 틀어 막았습니다 지금 아니... 여기 불태기가 많은 것 같지? 이거는 리자몽 오롱털 나올 것 같거든요? 리자몽으로 그... 깨부수다 할 거예요 페어리가 아카테 강한가요? 그 다음에... 아카테 고스트가 약하니까 킬가루도는 쓰지 말자 왜? 킬가 빼야 되면 필가가 약한 거 아니야? 고스트 타입이잖아 그치 킬가가 약하지 거코가 날 것 같아 라프? 라프라프라프 왜냐고? 라프는 언제나 킹 대 영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든든하다 아 오롱털이 안 나오네? 스피를 꺼낼까? 저 친구가 무슨 기술을 쓰는지 몰라서 맞으면서 배우는 거지 뭐 칼춤 한번 써야겠다 오! 괜찮은데? 아! 도발? 괜찮아 이 친구는 가뿐히 이기고 한방컨 날 것 같아 는 개뿔 뭐지? 아유 아파라 번개 펀치 번개 뚝배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았어요 체력이 부족했쥬 짜이챈 야 마스터볼 간다 얘들아 어떡해 마스터볼 가요 어떡해요 선생님들 마스터볼 갑니다 선생님들 집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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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느려 느리지만 플레어 드라이브 이 친구 그냥 보냈다고 생각합시다 암석공인 아 짜이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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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라프라스 꺼내야지 다이맥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맥을 해서 일단 깔아놓고 그 다음에 보자고 아 이렇게 자꾸 랭크게임 운이 좋으니까 저게 안 나오는 거야 파츠레곤이 탁떨 아 근데 뭐 약보 딱히 그게 없으니까 아 좋습니다 영도가 10 더 세요 10 10 정도 더 세요 130이고 푸드가 120이야 여봐 어 이제는 다이스트림을 쓸게요 또 트리다 또 트리다 아 오로라 베일이 없어지는구나 마지막 턴은 다시 그거 해야겠네 막 턴은 다시 오로라 거다이 선율을 칠게요 다이맥스 해도 깨트리는구나 독지르기 괜찮아 겐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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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이지앤이야 짜이지앤이야 짜이지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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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이건 뭐 끝났네 이 친구 풀타입이라서 얼음에 약하지 않나요 그쵸 상대가 더 빠름 한 턴은 좀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라프야 오로라 베일도 깔려있고 아 다이그레스 상관없잖아 나 얼음 타입이니까 아아 아하하아 트릭을 써야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트릭 아 한밤에 안나 안죽겠지 아 너무 불안한걸 제발 아아 오케이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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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렌초! 소렌초! 마스터볼 왔다요! 이야 이야 우! 선뽑아! 선뽑아! 야아아아아아! 마스터볼이다아아아아아! 이럴수가아아아! 그렇지! 39057이 마스터볼 드디어 등반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~~~ 마스터볼 야 성공했다 그래 성공했어! 아잇 감사합니다 했네요 여러분들 마스터볼 찍어봤구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같이 포켓만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만 하면은 올라갈수 있는거 같뗐 여러분도 한 번 랭크게임 한번 안해보신 분들도 한번 안 해보신 분들도 한번 랭크게임 포켓몬 따라하면서 한번 파티 짜서 해보세요. 재밌습니다. 진짜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